괜찮아요? 네, 뭐 나 때문에 많이 혼났죠? 뭐 여기저기 조금 맞고 기압 맞고 맞기까지 했어요? 아니에요 그래도 난 후회 없는데 네? 우리 같이 있었던 거 후회 안 한다고요 혹시 또 딴 말하는 거 아니죠? 말해봐요 네 이젠 다른 말 안 해요 그럼 됐어요 하여간 동생이나 남편이나 진짜 근데 이것을 다시 잡두를 한번 해야 돼 대신 저 이제 글 열심히 쓸 거예요 열심히 써서 삼사에는 꼭 최 작가님 이길 거예요 그래야죠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? 아니에요 왜 그러는데요? 하 아니라니까요 나 걱정되게 정말 이럴 거예요? 이럴 거냐고요 어 아파요 그러니까 표정 풀어요 네? 하루 종일 기업받은 나도 이러고 있잖아요 아 아 이러니까 정말 이쁘다 응? 정말 이쁘다 아 아 하지 마요 아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